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할로윈 기념 먹방을 준비했어요. 쿠키들이랑 초코파운드는 파네트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고요. 케이크 두 개랑 크림프와 푸치노는 스타벅스에서 구입해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리틀 위치 할로윈 크림프와 푸치노부터 먹어볼게요. 단무지 치킨 매콤달콤달콤 핫도그 바삭바삭 箱、たまぷい まずは、最近は その目が押す ケイスト 明日は、お菓子の中でいいのがいいです。 感覚がありません、 とてももっと香りがします。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맥주 너무 맛있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아삭아삭 치즈볼 히힛 비싼 땡젤리 레몬 초콜릿 고춧가루 콩나물 tet과 보냉 이것은 고춧가루 아삭한 맛 그리고 고춧가루 그리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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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무지 너무 맛있어서 이쁘다 우유 불법 초콜릿 오셨으면 좋겠어요 새삼거리는 맛있다 오전맛 오전 양념에 넣어서 저는 사과 함께 먹으려고 합니다 이걸 먹으러 왔어요 저는 원래 아낌하게 먹으러 왔어요 조금씩 먹으러 왔어요 남은꾸 neck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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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pię evidence 아멘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만든 치즈 저는 치즈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매우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치즈가 정말 맛있었어요 치즈의 치즈 너무 맛있어 숟가락 잘 먹었습니다 양념장 잘 먹었습니다 끝! 하피 할로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보셨나요? 세상에